나 민영이 지금 되게 보고 싶어. 그래. 내가 좋은 사람이 오 싶었는데 내가 민영이 도망가게 한 것 같아. 어쩌면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아서 무서워. 돌아올 거야. 안 돌아올 수도 있죠.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? 돌아오겠지. 왜 자꾸 돌아온다고 그래요? 사랑하니까 둘이. 아니 사랑을 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술 마시고 다니고 그래도 되는 건가?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건가? 그건 아니고. 자기들은 민영이는 너무 몰라. 내가 말해볼까?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. 저는 미안한 얘기인데 민영이는 자기들보다 백배는 더 순수해. 왜요? 모르겠던데.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데 남들 눈치 못 보니까 마인드가 마인드 자체가 달라. 좀 이상하고 웃기는 사람으로도 보이니까 다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. 그래서 민영이 외로워.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.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. 어? 내가 그러고 싶었거든. 내가 그러고 싶었는데. 걔를 완전히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었는데. 그 말이 돈 거죠. 그 말 때문에 내가 의심을 한 거야. 형. 나 그게. 그게 너무 힘들어 진짜. 근데 그거는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 있는 일이야. 아니 그건 내가 들은 게 아니잖아. 내가 본 게 아니잖아. 어? 거기서 내가 본 게 아니잖아.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말투를 들은 게 아니잖아.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 그거는. 내가 그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의심을 했다고. 내가 그 말 너무 싫어. 아니 근데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. 아니 그건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.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무것도. 내 과거로 봐가지고 내가 그걸 볼 수 있어요? 어떤 식으로든? 네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.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. 사랑 좋은 거야 형. 인생 뭐 있어? 다 척이야 척. 다 똥 싸고 밥 먹고. 진짜 사랑하는 거. 사랑만이 가치가 있어. 나머지는 다 요식행이야. 다 수작이야. 아니야 아니야. 필요한 거야. 인생은 다 필요한 거야. 하나도 안 필요한 거 없어. 그렇게 생각해? 응. 네가 과장한 거야 네가. 지금 살짝 미쳐가지고. 내가 과장한 거라고? 난 과장한 거 아무것도 없어. 저기요. 저 죽을 수도 있어요. 진짜 사랑하면 죽을 수 있는 거야. 죽으면 끝이잖아. 뭐 있어? 아무것도 없어. 저는요.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매일 살다가 그렇게 죽고 싶어. 내가 원하는 게 그거 다야. 어? 나머지들은 다 겁쟁이들의 보상 행위야. 진짜를 버린 대가로 그걸 얻은 보상. 응. 응. 응.